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입니다 10월 16일 급등주 검색기 월 100%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급등주 검색기 오늘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보이죠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자 왜 안보이느냐 저희가 8시 40분부터 녹화를 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9시 전까지는 보이지 않죠 자 이 검색기는 리딩 받는 것도 아니구요 추천받는 것도 아닙니다 분양 받으시는 거에요 자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되요 평생 쓰시는 거에요 그냥 평생 그래서 한달만 쓰겠다 두달만 쓰겠다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답안지 다 드리거든요 답안지 다 드리기 때문에 평생 쓰시는 겁니다 평생 쓰시는 거고 그러면 말 그대로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성적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써야 되는데 성적이 나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검색기 이거는 뭐 성적이 한달에 뭐 50%에서 100% 200% 까지도 나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희 동영상 다 보시면 굉장히 좋구요 자 하루에 종목이 많이 안 뜹니다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 좀 많이 뜨면 5개 자 이거 밖에 안 뜹니다 자 요거는 지금 무료로 저희가 좀 이따 풀껀데요 자 이거는 종목이 37개 떴어요 37개 오늘 오늘 37개 떴고 자 여기서도 뭐 가는거 뭐 상가 가는 것도 있죠 29% 뭐 이렇게 뭐 20% 뭐 상가 가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종목이 많이 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말 잘 잡아야 되요 잘 잡아서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구요 자 유료로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는 것은 하루에 많이 떠봤자 4개 3개 5개 그래서 가는농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거 예 굉장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종목 뭐가 떴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종목 조금 빨리 돌려 볼게요 자 오늘 첫 종목이 5성 첨단 소재 2810원 했던데요 2810원 자 이 종목 오늘 어떻게 흐름이 움직였는지 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성 첨단 소재 오늘 고가 보면 됩니다 오늘 5성 첨단 소재 자 2860원 갔습니다 2860원 자 2860원 갔고 자 실제적으로 오르기 올랐습니다 자 1.78% 오르기 올랐는데 저희는 요거 수익을 못 냈습니다 제가 일단 못 냈어요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손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정도 50원 오른 것 같고는 별 뭐 올랐다고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자 여기서 뭐 오르기 올랐지만 예 오르기 올랐지만 뭐 실질적으로 큰 상승을 못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내가 1%만 먹겠다 하면 뭐 먹은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요거는 뭐 별로 안올랐기 때문에 실패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정말 많이 갔죠 바이오솔루션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 자 37,800원에 떴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얼마까지 갔나요 이 종목이 4만 1,500원까지 갔어요 자 9.7% 예 이거는 뭐 내가 뭐 3%만 먹겠다 4%만 먹겠다 해도 이거는 뭐 무조건 먹었죠 예 이건 뭐 수익이죠 수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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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수 밖에 없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천만원 놓고 5%만 먹겠다 해도 50만원 이에요 자 저희가 매수 매도 다 되게끔 자동으로 되게끔 다 잡아드릴 거에요 버튼 한번만 눌리시면 돼요 버튼 한번만 눌리시면 전부 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 굉장히 편합니다 예 굉장히 편하니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많이 먹었죠 자 삼성제약 자 3410원에 떴습니다 삼성제약 자 오늘 얼마까지 갔는지 볼게요 자 이것도 3770원까지 갔습니다 10% 넘게 갔죠 자 이렇게 정확합니다 종목이 뜨면 지르면 돼요 그냥 매수만 누르면 매도 알아서 다 됩니다 알아서 네 알아서 다 되고 네 알아서 다 되고 네 번째 자 오늘 또 무슨 종목이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만 딱 한 번만 눌리면 매도 알아서 다 된다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네 번째 생코 자 보겠습니다 생코 얼마나 떴는지 생코 8888 8888 자 생코 소리가 띵동띵동 납니다 자 9560원 자 766 수익 자 최고가 766 수익 내가 3%만 먹겠다 해도 3개 벌써 다 수익이에요 근데 3%만 먹을 수 있나요? 아니잖아요 분할 매도 되게끔 세팅 다 해드릴 거에요 회원님 버튼 하나만 눌리시면 되요 매수 버튼 하나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예 전부 다 세팅 다 해드릴 거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알리코 제약 떴네요 알리코 제약 자 알리코 제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,450원 자 알리코 제약 오늘 14,600원 자 이거는 오늘 수익이 아니죠 자 이건 오늘 손실입니다 손실 예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죠 예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섯 종목 예 2시까지 오늘 다섯 종목이 떴구요 자 이렇게 다섯 종목이 떴고 5성 첨단 소재 약수익 예 뭐 한 2%까지는 안올랐고 뭐 약수익이고 바이오솔루션 수익 삼성제약 수익 센코 수익 알리코 제약 손실 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승률이 정말 좋습니다 예 승률 정말 좋고 매수 매도 매수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누르셔도 돼요 뭐 자동으로 다 되니까 저희가 세팅 다 해드리니까 원격으로 들어가서 매도 다 해드립니다 10월 달에만 해도 벌써 100% 넘었어요 예 10월 달에만 해도 벌써 100% 넘었습니다 이런 승률 기가 막히는 승률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종목 꼴랑 다섯 개 밖에 안 떴어요 다섯 개 밖에 안 뜨고 어 소리 해 놓으면 띵동 띵동 소리 납니다 그때 그냥 바로 매수 눌러 버림대요 예 바로 매수 눌리면 아 매도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이럴 필요 없어요 왜 매도 세팅 다 해드려요 들어가서 자 그리고 이거는 평생 쓰시는 거에요 평생 리닉 맞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예 평생 쓰시는 거고 초보자도 가능하고 100억을 드려도 못 만듭니다 예 100억을 드려도 못 만들고 자 이 검색기는 어 저희가 한정으로 합니다 한정으로 다 쓸 순 없어요 솔직히 예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 30분 정도 맥시멈 50명 요정도만 저희가 딱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정말 이걸로 악용하지 않고 정말 나는 내 혼자 어 돈을 내 어 저기 돈을 벌고 싶다 하신 분 이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검색기 해가지고 저희는 어이 분양 받으신 분들 방제가 돈 벌어서 건물 사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좋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분은 여기 급등주라고 톡을 여기 카카오톡 보이시죠 예 카페 들어오시면 네이버에서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치시면 카페 나옵니다 거기서 클릭하시면 되고 또는 여기 문자로 급등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 주시면 되구요 자 바로 내가 못하더라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내가 실질적으로 했으면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자 오늘 또 후기 자 직접 하신 분들 어떻게 됐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보시면 원풍물산은 어제 손절하고 남은 물량이 오늘 오전에 급등 삼성제약 수익 생코 수익 그 외에 종목은 개인 매수입니다 검색식 정말 최고입니다 해놨죠 원풍물산이 어제 손절 나왔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보시면 5510원에 손절 나왔어요 그런데 어 저희가 팔때 전부 다 뭐 절반씩만 팔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원풍물산이 시가가 6000원 있네요 6000원 예 그러니까 오늘 수익이 나왔다 예 수익이 나왔다 맞죠 그리고 삼성제약 오늘 거 수익 어 알리코제약 아 알리코제약은 개인 매수 생코 수익 자 이분 이렇게 오늘 수익이 나왔고요 190 220 240 260 대략 한 300 정도 먹었네요 자 다른 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분 손절하는 종목보다 수익 싫어하는 종목이 월등히 앞섰네요 덕분에 오늘도 수익으로 마감나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하루동안 300만원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검색식 분양받기 잘했습니다 이분은 검색식 엄청 나는 데서 분양을 많이 받았어요 예 많이 받았는데 어 지금 이분이 저희꺼 돌리고 있는데 5성 첨단 소재 손절 안내 120 바이오솔루션은 이분 왜 또 손절했지 100만원 삼성제약 250 생코가 280 예 이분 오늘 530에 100만원 빼고 예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예 정확하게 하고 칼같이 합니다 저희가 볼 때 저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들어갈때도 좀 크게 들어가시는 분이고 검색식만 분양을 엄청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 예 엄청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거 분양받고는 뭐 저번에 뭐 회사 그만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분은 거의 하루에 200에서 300 정도 계속 먹고 있어요 예 계속 먹고 있고 이분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아 검색기 이거 너무 싸다 진짜 저희한테 그랬어요 예 이정도 수익률이면 이 가격도 10배는 더 비싸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구요 예 정말 싸다고 하더라구요 자 이거 보시면 이분이 다 이렇게 후기를 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 밖에 없고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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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